6개월 후 현장 흥장 엄청 크네 하하 우와 도마보다 더 길어 한 마리가 와 꼬리도 이걸로 이제 구워 맛있겠다 근데 오늘은 이거는 빼야 돼 흥장 통장 45,000원 술에다 쟤 술 술에다 처음에 쟀거에요 장어로 꾹 그렇게 술을 넣고 잘 섞어줘 이래가지고 얼마나 놔둘까 양념 준비할 동안 생강은 채로 썰어? 채로는 또 썰고 다져서도 넣고 간장 양념 만들려고 생거 있으니까 다져놓고 그러면 더 맛있지 냉동보다 이건 또 채로 채로 썰어? 고기에다 올려놓고 집어먹어 장어니까 장어 원래 생강채잖아 장어가 느끼해서 그런가봐 바닷장어는 느끼하지 않아 그래도 생강채로 먹으면 맛있더라구 고기를 사용하여 최강채 간장 1컵 작은컵 아까 다져놓은 생강 생강 쪽파 빨간고추도 넣고 조금 넣어야되 고추장 1스푼 아 이건 양념에 고추장이 들어간구나 고추가루도 들어가겠는데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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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팬이 그렇게 큰데도 작네 고춧가루 두 조각에 꽉 찼어 세 조각 진짜 크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두 배 고춧가루 소스 무욜 exhausting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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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고춧가루 동양아는 인물하고 바닷물 사이에서 자란 거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본보신이야 와 건강식이네 건강식 탱글탱글해 이리도 탐구해야지 피어져 바글바글 짖어야 돼 이렇게 지직거려지면서 그래야 피어져 와 싱싱한 아들이 가마솥뚜껑같이 가마솥뚜껑같이 근데 그런 거 가정집에서 잘 안 쓰지 그러니까 좀 피워지잖아 이따가 자글자글 많이 하니까 또 이렇게 없어놓고 진짜 먹음직스럽다 이따가 이제 없애놓고 또 이제 자글자글 양념을 하면서 국물이 나오면서 익어야 돼 고기만 해도 배가 불러네 고기만 해도 이렇게 잘게 안 자르고 통으로 해야 더 맛있구나 이끼가 다 나오니까 저기에는 올라가면 음 맛있는 냄새나 벌써 양념이 스며들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건 이대로 놓고 먹으면 되겠네 접시를 하든가 이거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하하하하 이것도 맛있어 예전에 먹어봤지 비싼거 오늘 아주 대짜가 나오시더라 이 붕장어는 큰게 귀하다가 그러더라 민물장어는 그냥 중간게 좋고 고기만 해도 고기만 해도 고기만 해도 부서지지 않아 하도 심심이니까 탱글은 원래 좀 부서지지 않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어 아주 맛있어 이제 양념이 타겠다 응 그렇구나 아 이제 그렇게 잘라 탱글탱글하다 진짜 익으니까 막 탱글탱글해 아 이거 잘 익었네 그렇게 고추를 올리는구나 올리장어에 올리 응 그렇게 고추를 올리는구나 올리장어에 올리 응 역시 깨가 들어가네 하하하 깨를 뿌려야지 와 맛있겠다 아 이거 안올리겠다 생강 아 이거 안올리겠다 이제 밥 먹어야지 응 이제 밥 먹어야지 응 이제 밥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이제 먹겠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먹어봐 응 이거에다 딱 생강을 올리고 먹으면서 생강 집어먹고 응 음 맛있네 탱글탱글해 응 뼈도 그냥 씹히는데 아뇨 뼈 쎄해 가운데 쎄? 응 아니 이게 응 내 건 씹혀 씹히네 음 이 장어가 맛있어 그냥 닉면 장어는 맹냉이야 그니까 야 이거 하나도 안 느끼하네 고추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이거 이 장어가 맛있어 나는 그러네 이 장어 이게 말래로는 먹는다 얼마나 맛있는데 아 말려서? 응 말려서 써먹어서 워낙 비싸서 근데 중부시장 가면 중부시장 가면 말릉덩 나와 중부시장? 응 거기 가면 말릉 생선 좋은 곳 많이 나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그렇지 응 근데 되게 비싸대 말린 생선이 비싸더라고 정성이 들어가니까 응 음 맛있잖아 쫄깃쫄깃 탱글탱글하네 진짜 몸에 좋은 음식이야 이거 응 막 코에도 먹고 입에도 먹고 음 너무 맛있다 조금 더운데 꼭 먹어야 돼 한 조각? 응 살이 제일 많은데 나도 있어 화나니까 오늘은 먹고 참 홍어가 나왔는데 그건 못했어 응 아주 좋더라고 제일 좋더라고 홍어도 그동안에 나온다 양장에도 나온다 하나 사서 둘이 썰어 먹어야 돼 응 먹는 게 맞는 거지 맞아 와 진짜 맛있어 이런 거 이렇게 먹어 봐 뼈 엄마 여기 꼬리 먹어 응 너가 뭐 생선깍에서 포렛 라테 제일 면역석 길러내는 거 이거요 막 이거 이럴 때 먹어줘야지 아 이게 힘이 힘이 솟아요 솟아 다 막고 있어 이게 그렇게 몸에 좋구나 응 좋은 배야 와 하나도 안 느끼해 배우자 찍으면 느끼해 생강 느끼는 거 안 느끼해 코스 응? 코스 코스카나야 내일부터 엄청 장타 치는 거 아니야? 엄마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이거 먹고? 응 이거 먹고 장타 치고 나 올라가 하하하하 아 배불러 벌써 머릿살이 요즘 찰보리가 존대 5kg에 5kg에 43,000원인데 내가 쥐고 왔어 근데 그 놈 사놓으면 일 년에 먹겠더라고 나이 좀 먹여 있었던 거 너 다뤄가요 나하고 같이 갑시다 가서 너 이 아줌마 내가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쌩쌩을 냈어 하하하하 네 먹기 또 어디가 싫나요 고구마 사러 갑시다 날 먹으래 고구마 사기는 사야되는데 나 따라가면 아주 적당하니 그런게 굽떠먹기도 좋고 자잘하되 15,000원이라고 내가 또 데리고 왔어이 막 들으면서 어 요령이 좋네 그 할머니가 내 집이 당굴인데 내가 같이 갑시다 그러고 따라 은행에 가는데 나 어디 가요? 가버려 봐 어른이 가면 그 집 자기가 데리고 왔대 집 털이 있으면 혼자 사다 놓으려고 김상주 어른이도 자기가 데리고 왔다고 데리고 왔다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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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행히